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두입니다. 엑셀의 피버테이블은 데이터를 빠르게 집계하고 분석하는 기능과 더불어서 실무에서는 피버테이블 그 자체를 완성된 보고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버테이블을 더 보기 좋게 시각화하고 적절한 레이아웃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피버테이블 레이아웃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실행하면 한 전자제품 매장의 판매 내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피버테이블의 레이아웃 설정만 변경해서 깔끔한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피버테이블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데이터에서 아무 셀을 선택하신 다음 삽입 탭에서 피버테이블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피버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오면 삽입할 위치로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동일한 시트의 K사슬에다가 피버테이블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각 지점별로 제조사의 판매 수량을 분석할 건데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의 행으로는 지점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머리끌로는 제조사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값으로는 이 수량을 가져오면 이렇게 분석 보고서가 완성됩니다. 자 이번에는 각 제조사마다 그 제품별 판매 수량까지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사의 제품까지 같이 보려면요. 이 필드 목록에서 제조사 밑에다가 이 제품명을 드래그해서 추가하면 이렇게 각 제조사마다의 각 제품별 판매 수량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제품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 표가 가로로 길게 나열돼서 이 보고서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피버테이블의 행과 열을 바꿔볼 건데요. 이 필드 목록에서 제조사와 제품명을 행으로 가져오고요. 그리고 지점명을 열로 이동하면 이렇게 각 지점별 제조사의 제품명까지 함께 분석하는 보고서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요. 이렇게 데이터만 잘 준비되어 있으면 피버테이블 하나만 사용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종종 이렇게 완성된 피버테이블을 참고해서 또 다른 함수를 사용하거나 다른 보고서에 다시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압축 형태의 피버테이블을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썸이프 함수를 한번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버테이블의 행 머릿글에는 현재 제조사와 제품명이 K열 안에 같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조사와 제품명을 각각의 조건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러한 압축 형식보다는 테이블 형식의 보고서를 사용하면 가독성 높은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 피버테이블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에 있는 디자인 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보고서 레이아웃을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해서 바꿔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테이블 형식의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바꿔주면 디자인을 꾸미는 것도 더욱 편리해지는데요. 이렇게 피버테이블을 선택하신 다음에 디자인 탭을 보시면 밑에 스타일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 있는 이 밝은 회색의 스타일을 선택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각 피버테이블의 이 중요 영역을 강조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제조사 영역의 위쪽 가장자리로 가져가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커서가 바뀝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제조사 영역만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홈탭이 오신 다음에 채우기를 회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동일하게 요약 영역도요. 이 커서를 왼쪽 가장자리로 가져가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고요. 이 상태에서 선택하신 다음 채우기를 회색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보고서 시각화가 간단하게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피버테이블의 주요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피버테이블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면 보통 숫자의 간격이 조금 좁아서 답답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버테이블의 열너비를요 좀 더 넓게 바꿔서 이렇게 사용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너비를 바꾼 다음에 피버테이블을 우클릭해서 새로고침으로 새로고침하면 이런 식으로 열너비가 다시 초기화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간단한 설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피버테이블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피버테이블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옵션 아래쪽에 있는 열 자동맞춤을 체크 해제하면 피버테이블을 새로고침해도 열너비가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표시 탭으로 이동하면 이 중간에 확장 축소 단추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체크 해제하시면 이 피버테이블에 보고서 단추를 숨겨서 더 깔끔한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보고서가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기존에 했던 이 확장 축소 버튼이 없기 때문에 필드를 확장하거나 축소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럴 때에는 이 마우스 커서를 필드 위쪽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키보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돌려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필드를 빠르게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룬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